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희는 2023년 5월 31일 18시 18분인데 6시 딱 5분 전에 통과를 했습니다. 그런데 이 다리는 17시 30분까지 바감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리는 건너지는 못합니다. 오늘 너무 많은 코스를 돌았고 와인터널에서 시간이 촉박하게 왔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이렇게 보는 걸로 지금 입장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그 전에 간신히 올라와서 그냥 다리만 구경하는 걸로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. 저쪽 금산 쪽으로 가고 이원면 쪽으로 영동 쪽으로 학산면 심천면 쪽을 거쳐서 왔는데 이곳에 이제 저 아래 대형 주차장 포함해 가지고 있고요. CCTV도 있고 운영 종료 시간도 있고 동절기 17시 하절기 18시 4시 반에 마감 하절기는 10시 30분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원래 수요일 날이 휴무였는데 이걸 월요일 날로 변경됐다고 저기 아래 표지판에 쭉 있습니다. 이거 경사가 상당히 급한데인데 댓글을 넣고 이렇게 올라와서 쭉 있고요. 오늘은 여기까지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비가 온 데가 수량들이 무지 풍부해서 강도 좋고 내려가는 모습도 좋고 아주 지자체에서 아주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는 관계로 인해서 지금은 쭉 좋은 것 같고요. 날씨도 아주 꽤 도와줘서 저희가 오는 날이 아주 비가 온 뒤로 해서 날씨도 좋고 출렁다리 관리자 쉼터 어쨌든 오늘 이거 못 건너 본 건 좀 아쉬운데 다음번에 한번 또 일찍 와서 건너가 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칠지 하나 더 할지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그걸로 보고 오늘은 일단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